뷰렛은 어디? 다른 멤버분은 지금 어 여기 계시는군요 아 네 아 저도 말할 것은 뷰렛의 기타 교훈 분이 생각하기에 뷰렛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? 뷰렛의 장점은 멤버들끼리의 화학 그리고 어떤 음악적인 그런 가능성? 네 사운드 울리기 되게 쉬운 풍경 저희의 휴식트 네 뭐라고 생각해요? 응 초라하니까 저희 댄스에 제가 중인 도움을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 중인 이렇듯 저희는 1위 타요 보컬 기자, 곡도 쓰고 메이크업도 하는 1위 타요 노래를 만들 때 어떤 곳에서 영감을 받나요? 노래를 만들 때 중간에 공감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어떤 비축이거나 무창한 사회적인 메이커을 받지는 않지만 어떤 일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내면의 기본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보는 세상에 공감하신 이야기들을 수요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뷰렛 화이팅 할까? 하나 둘 셋 뷰렛 화이팅!